제육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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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주세요 제육볶음 고춧가루 가져 Pik민이 좁게mp qualité sit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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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밥 하나 더 주실래요 반찬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윤조키 반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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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고추 계란 고추 고추 오늘은 술을 많이 안 먹었더니, 정신이 말짱하네요 오늘은 술을 많이 안 먹었더니 정신이 말짱하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